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임이니라.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첫째는 단연코 사랑일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의도나 이유는 어쨌든지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개명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라고 말해도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지 묻고자 하면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를 아는 것이죠. 수많은 미디어와 유행가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어의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사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남녀간의 사랑을 필요 없다거나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이루어진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세 가지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 중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어떤 형태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인가를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단 하나의 개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개명은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좀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내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처한 일을 보고도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돕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그 어려움에 손을 뻗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강도당한 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고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에서 주의 말씀을 성취한 자는 레윈도 제사장도 아닌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직접 손을 뻗은 사람이 그 개명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이 아닌 내 손을 뻗어 옆에 있는 성도나 괴로움 당하는 죄인을 돕는 자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율법사들에게 주님은 화 있을 진저하며 무섭게 꾸짖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은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성도나 또는 그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통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멍에매듯 짊어지세요. 하다못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하나의 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뒤에 따라오는 각양 좋은 주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로만 하는 신앙 버리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참신앙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